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문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노화성 난청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정기검진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지었는데요 사실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난청과 치매가 연관이 있느냐 난청을 그대로 방치하면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느냐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대한이과학회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를 담당하는 것을 이과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국민들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내용입니다 청력 저하가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애 전환 난청 검진이 빨리 도입해야 된다 생애 전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소화기 쪽의 내시경은 몇 세 이상 대장 내시경은 몇 세 이상 이렇게 몇 세부터는 이런 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청각검사도 몇 세 이상부터는 필수적으로 좀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존스 호킨스 의대와 국립노화연구소가 639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해서 12년 동안 이걸 쭉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미한 난청이 있는 분은 치매 발생 확률이 한 두 배 가까이 되고요 중등도 난청, 경도 난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거지만 의학적으로 난청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등도 난청은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한 정도의 난청이라서 실제로 보청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난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치매 발생 확률이 3배로 증가하고 고도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못 들을 만큼 굉장히 난청이 심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치매의 발생 확률이 5배로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것이 지금은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난청이란 무엇인가 또 난청이 얼마나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또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난청과 치매와의 관계 그리고 치매를 조금 더 치매 발생을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한 청각 재활의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영향조사라는 것에서 했던 결과인데요 영어로 표가 써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이별 성별 또 지역별 이런 식으로 샘플을 표본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5천만 명 중에 5만 명 그러니까 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그분들을 청력검사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력이 한쪽이라도 양쪽이 다 나쁘진 않더라도 한쪽만이라도 나쁜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22%가 난청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양쪽이 다 나빠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가지는 정도까지 보면은 10%는 되더라 10명 중에 한 명이 의학적으로는 난청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이라든지 성별에 따라 구별해 보면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고요 당연하게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난청의 유병률은 유병률이라는 건 난청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50대까지만 해도 난청을 가지는 인구는 단자리 숫자 뭐 2% 3% 7% 요 정도인데 반해서 60대와 70대가 되면은 난청을 가지는 확률이 극격하게 높아져서 60대에서는 한 13% 14% 그리고 70대에서는 70대 이상이죠 70대 80대에서는 20% 이상의 분들이 난청을 가지고 있더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양측을 경도 이상 가지고 있느냐 뭐 중등도 이상 가지고 있냐 이렇게 세분화한 겁니다 조금 복잡한 표가 되겠는데요 난청을 가진 분들 중에서 나이가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60대나 70대까지만 해도 중등도 이상 중등도 이상이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대화가 어려운 분들을 중등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중등도 이상의 난청은 10명 중에 1명 또 70대에서는 4명 중에 1명인데 반해서 80대, 90대 분들은 2명 중에 1명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대화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난청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령에 따른 노화와 관계가 있는 거지 질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에게는 어떤 질환이 되겠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변화고 그것을 결코 이상하거나 또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화성 난청 노인성 난청이라고 써서 죄송한데 노인성 난청을 좀 알기 쉬우셔서 이렇게 단어를 썼고요 최근에는 노인성 난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노화성 난청이라고 쓰고 있고요 이것은 듣는 것도 잘 못 듣지만 같은 소리를 들어도 말을 구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소리고 박수를 치는 것도 소리고 옆에서 어떤 기계가 돌아가는 것도 소리인데 소리 자체를 인지하는 것은 절반 또는 절반 이상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미하고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노화성 난청의 특징이고요 또 주변이 아주 조용할 때는 그나마 대화를 잘 알아듣는데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그것을 알아듣는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것이 노화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의 유병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치매의 유병률을 저희가 젊은 분들은 그냥 빼버렸어요 65세 이상부터 카운트를 해보면 65세 이상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난청과 연관시키면 딱 맞습니다 60대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난청을 가지는데요 그 난청이 한 10년 정도 지속됐다고 보면 70대에서 난청의 유병률이 10%가 됩니다 또 70대에서 난청의 유병률이 4분의 1 그러니까 26% 정도 되는데 그것이 또 5년 10년 진행해서 70대 후반 80대가 됐다고 보면 딱 그게 맞아 들어가서 70대 후반 80대가 23%에서 27%까지의 치매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80대 이상에서 52%에서 난청을 가지는데 마찬가지로 85세 이상에서는 35% 정도의 치매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난청 때문에만 치매가 온다는 건 아닌데 난청도 노화, 치매도 노화 그게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굉장히 우연하게도 난청이 온 다음에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그 똑같은 퍼센트로 치매 또 똑같은 퍼센트로 치매 이런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표죠 난청의 유병률은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난청도 나이가 들면서 커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치매의 커브도 올라가고 그래서 난청이 청력 역치가 10dB 증가한다는 건 내가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 TV 같은 걸 보려면 볼륨을 조금 더 올려야지만 듣는다는 거라서 역치가 10dB 증가하는 건 내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소한 볼륨을 한 칸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칸씩 한 칸씩 올릴 때마다 치매 발생 확률이 1.3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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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한 논문의 난셋이라는 마치 의사들이 이런 논문을 한 번만 내면 아 이것은 정말 과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큰 논문에 실린 것인데요 치매의 가장 큰 팩터가 무엇이냐 치매의 위험 인자가 무엇이냐 라고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라이프타임을 봤을 때 중년에서 가장 많은 치매의 연인이 되는 것은 난청입니다 8%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치매의 가장 우선순위를 봤을 때 아 치매는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이게 난청 때문에 생긴 거다 이게 8%나 된다는 거죠 8%가 높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보면은 뇌손상 다쳐서 뇌손상 때문에 치매 오는 게 겨우 3%밖에 안 되고요 알코올 중독 이런 게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치매가 오시는 분이 한 명이라면 난청 때문에 치매가 오는 분은 8명이나 된다는 거니까 8%는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 가면은 우울증 그리고 흡연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것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난청이면 무조건 치매냐 어? 난청 치매 뭔가 난청이 이렇게 불에 귀가 뇌로 뭔가 이렇게 쏴가지고 뇌를 망가뜨리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기전이 나와 있습니다 난청과 치매가 왜 이렇게 연관이 많으냐라는 가설들인데요 하나는 몸에 병이 있으면은 또 노화가 오면은 몸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몸이 나빠지니까 귀도 나빠지고 뇌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은 난청도 오고 치매도 오니까 난청 때문에 치매가 온다기보다는 두 개 다 갖는다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난청이 있으면은 이게 잘 못 듣고 사회로부터 조금 격리되는 격리된다는 게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한 번이라도 더 나가려다가도 어? 이게 나는 가서 못하니까 아 이제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안 만날래 편한 사람들하고만 얘기할래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조금 모임에는 안 나갈래 이런 게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조금 조금씩 그렇게 될 때마다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인지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조금 감소하고 그것들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도 비슷한 것들이에요 어 마치 이제 인지하는 것들이 다른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를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귀를 못 들으니까 시각 자극에만 의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잘 못 들으니까 아무래도 자극을 덜 받고 또 자극을 덜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극을 안 주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돌다 보니까 뇌가 점점점 망가져서 치매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에요 거꾸로죠 우울한 분들 우울한 분들 중에 정말로 어 우울증 때문에 우울한 분도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잘 못 듣고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 안 하려고 피하는 거를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난청이더라 그래서 보청기를 해드렸더니 어 그런 우울감도 갑자기 좋아지고 인지기능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잘 못 듣는 분들이 한테 보청기를 착용해서 착용한 분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을 이제 꾸준히 비교해 봤더니 같은 비슷한 레벨의 청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보청기를 가지고 충분히 청각 제와를 한 분들은 침해 확률이 낮은 반면 그러지 않은 분은 침해 확률이 높더라 이것 역시도 어 이미 나와있는 결과입니다 보청기 인공와우 이런 것들은 현재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보청기는 아시다시피 귀에다가 꽃던지 귀지에 걸던지 하면서 청각 소리를 증폭시켜서 잘 들리게 해주는 건데 대개는 보청기가 조금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아 이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울려 들리긴 하는데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청기도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것을 구매하고 잘 조절하면은 조절한 걸 피팅한다 그러는데요 내 청력이 뭐 예를 들어 베이스음만 못 듣는 사람 또는 소프론음만 못 듣는 사람 전반적으로 못 듣는 사람 이런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춰준다면은 보청기가 그렇게 울려 들리고 크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의 말을 선명하게 듣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청기로 안 되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포기할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인공중의 이식술 또 골돈도 보청기 이식술 인공와우 이식술이라 그래서 수술로 기계를 귀에다가 삽입해서 아예 못 듣는 분들도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술과 시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보청기를 사용한 경우에 기억력과 기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치매 감소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보청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공와우 이식술 같은 것 이후에도 이런 치매가 발생 확률이 줄어들더라 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화라는 것은 내가 예방할 수 있느냐 또는 노화가 된 것을 치료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먹으면은 노화가 좀 멈춰지겠느냐 더디 가겠느냐 아니면은 노화된 청력을 다시 좋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나이가 먹는 것 또는 노화가 되는 것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귀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기관이 노화가 된 것을 다시 막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또는 어떤 약을 먹어서 이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담배 그리고 나쁜 음식들은 당연히도 건강 모두의 청각뿐만 아니라 모두의 나쁜 영향이니까 청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예방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게 거기서 어느 정도 멈추게 한다든지 조금 더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계를 사용해서 그것을 보조해서 일정 정도의 청력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뇌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현재 얼마든지 가능하고 WHO에서 가장 큰 팩터라고도 했고 치매에 가장 큰 인자라고도 했고 가장 예방하기 쉬운 인자라고도 한 것이 난청이고 그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비록 노화가 와서 청력이 좀 나빠졌지만 아직은 괜찮은지 조금 더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놔두면 안 되고 어떤 재활이 필요한지 혹시라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지 보청 기료를 해야 되는지 더 나빠져서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것을 조기에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정신건강, 뇌건강, 치매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어서 미리 질문을 좀 뽑아온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성 난청의 특징적인 것이 청력 자체가 아주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안 돼서 가는 기가 먹은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묻고 뭐라고? 뭐라 그랬니? 이렇게 대묻는 것들이 많은데 그건 역시도 난청이라고 할 수 있고 전형적인 노화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가 듣는 것은 듣는 과정은 소리가 밖에서 들어오면 고막이 떨고 달패인관인 그것을 어떤 신호로 바꿔서 뇌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조금만 나빠진다 하더라도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조금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러니까 소리 전달도 조금 못해지지만 이것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젊은 분들이 어떤 중의염이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못 듣는 것보다도 노화에 의한 것은 같은 레벨이라면 대화를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건 역시도 난청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자꾸 되물으신다든지 이걸 말씀드렸는데 알았다고 하시고서 딴 것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치 좀 내가 창피해서 감추고 있는 어르신들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역시도 난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씩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난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건강에 영향이 있겠죠 당뇨나 고혈압은 특징적으로 당뇨는 혈관이 좀 좁아지는 거고요 고혈압 역시도 혈액이 일정하게 압력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뿜어져 나가니까 혈관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이렇게 와서 혈액을 공급하고 혈액 공급이라는 게 영양 공급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손상 정도가 심해지고 노화 정도가 빨라지고 없던 손상도 생기게 되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노화 아니면은 일반적인 없어도 될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난청이 왔을 때 과연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노화성 난청에 조금 국한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청기 말씀만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질환에 의한 난청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귀 외이도라든지 이런 것에 질환이 있는 것들은 그것을 수술적 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로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진은 그런 경우에도 검진을 통해서 아니면 진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노화는 결국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아 이때는 보청기를 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좀 껴줘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의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중등도 난청 한 40dB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50dB 정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삭이는 소리는 40dB이 좀 될까 말까 하고요 보통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40에서 50dB 그리고 이렇게 조금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50dB에서 60dB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데시벨 데시벨은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청각의 역치입니다 역치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 볼륨은 들어와야 이걸 느끼기 시작한다 이죠 그러니까 40dB 청력 역치라는 것은 속삭이는 소리는 못 들을 수 있어 그치만 보통 얘기하는 건 들을 수 있어 인데 의학적으로는 그 정도부터도 보청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는 그냥 되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dB 50dB이라는 숫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 어렵고 지금처럼 좀 또렷하게 얘기하고 약간 힘을 주어 얘기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듣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소음 환경에서는 거의 잘 못 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dB이 된다면은 그것은 보청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60dB 이상이 된다면은 이미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으면 장애인으로 판정을 합니다 청각장애인 그렇다면은 이미 장애인이라는 것은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청기로 착용해도 아주 완전하게 이것이 클리어하게 되지는 않는다 보니까 50dB는 껴야 된다 60dB는 이미 조금 늦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그 전에 빨리 가라 라는 것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예방이라기보다는요 노인성 난청만을 예방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표에서 나왔듯이 치매, 치매를 조금 이제 연관을 하자면은 노화, 노인성 난청, 알코올, 외상,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치매의 하나의 팩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건강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스모킹, 술, 담배, 고혈압, 당뇨, 외상 이런 것들은 너무도 뚜렷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한다면은 꼭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녹색 음식을 먹어요 까만색 음식을 먹어요 이런 것이 예방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성식적인 선에서 술, 담배를 어느 정도 자제하자 당뇨나 고혈압을 관리하자 이걸 걸리는 사람은 어쩔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자 이런 것들이 난청에도 당연히 난청을 예방하는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난청과 치매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난청이 우변은 무조건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곧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거꾸로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난청을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 난청의 관리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검증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주변의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되겠죠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면 보청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재활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안 해서 치매가 오는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재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저희 강남세브란스 이비인후과를 이용해 주시면 열심히 친절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